끝내겠습니다. 또 끝내겠습니다. 근데 저까지도 화려한 σε다 which is really important. 태양철. 오늘 안occasion. 보려고요. 태양철이 진짜 잘 타러와요. 지금이 전풀룩이에요. 그래서 둘이 서로 시청이예요. 나도 그래서 자주 그래가지고 지정서를 놓인 건데 왜냐면 경찰서에 대한 일로 시험하고 싶어 나 네이비 섭취 입었는데 네이비에 꼼짝 놀랐어 네이비 섭취 입었는데 뭘 할 수 있을까? 연습을 할 수 있겠어요? 해야죠 다시 갈게요 해야죠 연습해봐요 연습 연습해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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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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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지 말고 이거 너무 특이해요 그래 제구력이 안 좋다 볼링사 네 다시 가요 네 다시 가요 제구력이 안 좋다 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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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져 둘 다 같이 보내주는 건가? 원플러스 원인 건가? 형 형 형 형 잘 어울려 خ 오 오 좋았어 소린 소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 휴! 오케이입니다! 이쪽, 이쪽에 쇼파 밑에서 뭘 좀 꺼낼게 여기 뭐 꺼내지? 뭐야 그게? 어? 이게 뭐야? 어묵이 2종류? 뭐지? 한 두 개만 뭐, 뭐 없냐? 한 두 개 정도? 꺼내고 이거 3번째로 꺼났네? 이건 뭐야? 안녕하세요? 어, 여기 없어 어 형님 이거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? 집에서 집에서 어제 퀵 보냈 나와서 어, 이거 어디 있었어요? 어, 이거 어디 있었어요? 저기 어, 이거 어디 있었어요? 저기 소파 밑에 있었는데 어, 이거 내가 그러고 끝내 그러고 끝내 그러고 얘네들 옆에서 더 간단하겠죠? 계속해서 둘 다 미친 거 아니야? 근데 만질 수 있겠죠? 어, 좀 보통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잘 씻으면 돼 좀 많이 잘 씻으면 돼 먼지기 그럴 거 같아서 모르겠어요 안 만져버려서 아이, 괜찮을 거야 왜 이렇게 큰 것도 만지는데 그래? 괜찮아? 괜찮은 거야? 괜찮아 괜찮은 거지? 그치? 이런 게 뭐 괜찮은 거지? 론이는 이만해 괜찮아 얘는 보들보좋 걔 론이 잡을 수 있어? 잡았어? 아니, 안 잡아봤어 아니, 해봐 한 번만 해서 자기 실례하겠습니다 흘린 척하네 강론님의 말씀이 없으세요 어? 아, 얘 준환이 카메라가 보인다 미쳤어 뭐예요? 그냥 접을까요? 눈이 갯발려 김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은희야 어디 있었어 여기 싱크대 밑에 있었어 은희가 한참 찾았잖아 나가면 안 돼 오빠 말을 잘 듣는다며 왜 난 사선했어 조르시 앞에서는 큰소리 쳤는데 아까 서운했죠 처음엔 조금 서운했는데 나중엔 좀 부러웠어요. 난 누굴 100% 믿어본 적이 있거든요. 나도 아직 100%는 아닌가 봐요. 난감한. 음 그게 거의 다 오긴 했는데. 이거 진짜 티 아니에요. 장난처럼 할까요? 내가 내가 처음이 되면 되겠네요. 와 역시. 생선 좋아해? 좋아해 안 좋을 것 같았는데. 저 못이에요. 재민이라고. 스시 좋아해? 생선 부인 좋아해? 조깅도 좋아해. 탕도 좋아해. 좋아해? 좋아해? 감사합니다.